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서 잠깐 소개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원래 영어를 잘하는 우등생이 아니었고 군대 갈 때까지 말해도 아주 겨울이고 한심한 사람이었습니다 군대 가서 정신이 번쩍 들어서 제대하고 나서 영어를 밑바닥부터 다시 공부하기 시작했는데 당시에 형편이 어려워서 학원에 가거나 누구에게 배우지 못하고 독학으로 공부했습니다 따라서 시행착오와 시간 낭비가 많았지만 꾸준히 노력한 결과 나중에는 외대 통역대학원에도 들어가고 졸업한 후에는 방송국에서 또 국제회의에서 통역도 하고 서울 종로에서 주로 직장인들과 대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며 살다가 지금은 공기 맑고 따뜻한 거제에 내려와서 전화로 영어를 가르치기도 하고 탁구도 치고 주식 투자도 하면서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저는 영어선생이면서 또한 기독교인입니다 현재 교회는 다니지 않지만 종교에 관심 있으신 분 또 교회 다니지만은 다른 교회도 알아보시고 싶은 분에게 제가 다니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성도 교회 소개합니다 저는 이 교회 61년째 다니고 있고 이 교회에서 신봉하는 교리나 또 실제로 행해지는 것에 대단히 만족해서 지난 60년 동안 이 교회 다니기 참 잘했다고 생각하고 남은 여생 동안 끝까지 다니려고 합니다 도대체 어떤 교회인지 여기 링크나 QR코드로 들어가시면은 저희 교회 소개가 나오니까 꼭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수업은 매일 아침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CNN 뉴스 중에서 하나 발췌해서 수업을 합니다 1부에서는 제일 처음 나오는 5문장 정도 종합적으로 철저히 공부합니다 2부에서는 그 다음에 나오는 8문장 정도 독해 위주로 공부합니다 3부에서는 앞에 나왔던 문장 중에서 한 문장 발췌해서 분석합니다 4부에서는 그 뉴스의 나머지 부분에 나오는 중요한 단어 올려놓고 그 뉴스의 첫 화면을 보여드리니까 강의를 들으신다면은 꼭 오리지널 뉴스 찾아가서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영어 공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어를 잘 하시려면 첫째 단어를 암기하셔야 됩니다 단어를 모르면 영어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현재 실력이 중간 정도 되시는 분은 저희 수업 1부 2부에서 합쳐서 모르는 단어가 15개 정도 나옵니다 매일 부지런히 외워 주시면은 2, 3개월만 지나도 놀랄 만큼 발전하고 외워야 될 단어의 수가 많이 줄어듭니다 두 번째로 문법 공부 꼭 하셔야 됩니다 혹시 영어 문법 공부할 필요 없다 문법 몰라도 영어 잘할 수 있다 이런 말 하는 사람 보시면은 아주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말은 마치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은 쉽고 편하게 단기간에 큰 돈 벌 수 있다는 사기꾼의 말과 똑같습니다 문법 모르고는 절대로 고급 영어 할 수 없습니다 현재 적당한 문법 책이 없으신 분에게는 제가 쓴 영어는 이렇게 공부하세요 추천합니다 이 책은 좀 특별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밑바닥부터 독학으로 공부하면서 많은 것을 경험하고 생각했습니다 또 서울 종로에서 주로 직장인들과 대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면서 또 많은 것을 경험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첫째 영어 공부하는 효과적인 방법을 소개해 놨습니다 탁상공론이 아니고 제가 실제로 밑바닥부터 독학으로 공부하면서 시도해 봤던 수많은 방법 중에서 가장 효과 있었던 방법을 소개해 놨습니다 그리고 제가 독학으로 영어 공부하면서 문법 책에 나오는 문법 설명을 여러 번 읽어봐도 이해가 안 돼서 고생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책에서는 영어 문법 설명은 마치 개인 교수하듯이 상사에게 적어놨어서 누구나 차근차근 읽어보면 다 이해할 수 있도록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가지고 하라는 대로 차근차근 공부하시면 누구나 혼자 공부하셔도 고급 실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큰 문제는 어떤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도달할 때까지 꾸준히 전진해 나가는 강철같은 의지를 지닌 분은 참 몇 분 안 되십니다 그래서 혼자 보시다가 역시 잘 안 되시는 분은 저에게 전화로 영어 개인 교수 받으시기 바랍니다 현재 실력이 완전 밑바닥 알파벳만 겨우 아는 정도 같으면 1년 내지 1년 6개월 정도 그렇지는 않고 중간 정도 되시는 분은 6개월 내지 9개월 같이 공부하시면 고급 실력자가 됩니다 그리고 혼자서 해낼 수 있는 강철같은 의지를 지닌 분도 혼자 하시는 것보다 자고 같이 공부하시면 더 빨리 확실하게 고급 실력에 도달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여기 이메일 주소로 문의하시고 한번 무료로 청강해보시고 수강여부 결정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뉴스로 가겠는데 뉴스를 알아들려면 첫째 단어를 알아야 됩니다 어떤 뉴스를 시청했는데 모르는 단어가 수두룩하다 그러면 당연히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릅니다 두번째로 독해력 단어를 다하더라도 장문을 해석할 수 있는 독해 능력이 없으면 뉴스를 시청하면 단어는 귀에 좀 들어오는데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세번째로 영작실력 우리가 영어로 말할 수 있는 문장은 귀에 잘 들리는데 영어로 말할 수 없는 문장은 잘 안 들립니다 그래서 영작실력도 쌓아야 됩니다 독해력과 영작실력을 쌓는 방법은 문법을 기초부터 차근차근 공부하면서 스스로 많은 문장을 번역해보고 영작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수업에서는 여러분에게 번역하고 영작할 시간을 계속 드리는데 제가 번역하세요 그러면 번역하시고 영작하세요 그러면 영작해주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영어실력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혹시 이런 설명을 들으시고 그렇게 공부하려면 참 힘들고 오래 걸리겠다 쉽고 편하게 단기간에 잘할 수 있는 방법 없나 하는 생각 드신다면은 그 생각을 빨리 버리시든지 영어를 빨리 포기하셔야 됩니다 세상에 쉽고 편하게 단기간에 고급실력에 도달할 수 있는 분야는 단 하나도 없고 영어 결코 만만한 분야가 아닙니다 자 이제 오늘 뉴스로 가겠습니다 우선 화면이나 화면 정지시켜 놓고 여기 나오는 단어들 영어에서 한글로 또 한글에서 영어로 암기해 주세요 시작 오늘 아침에 유튜브에서 CNN 뉴스 찾아보니까 트럼프가 민주당의 JFK 주니어 존 F. 케네디의 손자 좀 되겠죠 그 사람 점수 딸려고 전화한 그런 뉴스 나오고 그 날 공화당 전당대회 뉴스 나오고 그 다음에 며칠 전에 총격 사건에 대한 그 후속 이야기 많이 나오고 또 상원의 의원 한 사람이 뇌물 받은 죄로 재판 받고 유죄 판결 받은 게 나오고 또 어떤 여성 혼혈한데 미국인인데 혼혈한데 모델이고 사업가인데 트럼프 지지하는 발언 나오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중에 하나 이것 말고 다른 거 하나 트럼프가 대통령 그만둘 때 기밀문서를 많이 자기 집으로 가져다 놨다가 그게 들통나서 재판 받고 있는데 그 사건 관련 뉴스입니다 자 다 남겨 주시고요 시작 다 남겨 하셨으면 오늘 뉴스 첫 부분 들어봅시다 well there was major and i do mean major news on the legal front today for donald trump judge eileen cannon dismissing the classified documents case against a former president now why well because according to the judge the appointment of special counsel jack smith violates the constitution she wrote in part quote in the end it seems the executives growing comfort in appointing regulatory special counsels 제가 다시 한번 좀 천천히 낭독해 드릴게요 뉴스 항상 어렵지만 오늘 뉴스 가장 어려운 뉴스 중에 하나입니다 잘 안 들리더라도 좌절하지 마시고 이 뉴스 만약에 쉽게 알아듣는다면 영어는 능통한 사람입니다 well there was major and i do mean major news on the legal front today for donald trump judge eileen cannon dismissing the classified documents case against the former president now why well because according to the judge the appointment of special counsel jack smith violates the constitution she wrote in part quote in the end it seems executives growing comfort in appointing regulatory special counsels in the more recent era has followed an ad hoc pattern with a little judicial scrutiny 자 오늘 너무 어려워서 바로 세부적인 공부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1단계 듣고 따라하기 짧은 문구 듣고 따라하기 저의 발음을 들으시고 따라 하시는데 반드시 우리말로 의미를 생각하면서 해주세요 이 때 두는 강조 용법 이 때 두는 강조 용법 이 때 자막 제게 Veterals 지시가 그리고 사실 공급을 달아000으로cloudèse excess 갑입니다 이." judge Eileen kannon well, because according to the judge, the appointment of special counsel, Jack Smith violates the Constitution. She wrote in part, QUOTE In the end, It seems executive's growing comfort in appointing regulatory special counsels In the more recent era Has followed an ad-hoc pattern With a little judicial scrutiny 자, 이제 2단계로 짧은 문구 영작해서 말하게 합니다. 자, 한글보면서 영어로 시작 As for the end... It's gonna be met I can say yes in the end... In the end... and then I will claim it's going to be I can say yes you can say yes as if we ar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충분한 시간 들여서 정성스럽게 번역하시고 그런 다음 다시 플레이 눌려서 대조해 주세요. 이런 시간과 노력이 아까워서 대충대충 보고 넘어가시는 분은 저희 수업으로부터 돈 받을 게 거의 없고 어떤 강의를 듣더라도 영어가 발전하지 않습니다. 자 화면 정지시켜 놓고 번역 시작 자 이제 4단계 반대로 장문영작 합니다. 화면 정지시켜 놓고 시작 자 이제 5단계 첫 단어 보고 한 문장 기억해서 말하기 처음에 대어로 시작했던 문장 기억나시죠? 지금 1,2,3,4단계 착실하게 하신 분은 다 기억납니다. 자 화면 정지시켜 놓고 말하기 시작 자 이제 2단어 보면서 화면 정지시켜 놓고 처음부터 끝까지 차근차근 말하기 해주세요. 시작 자 이제 2부로 가서 그 다음 나오는 문장들 번역 위주로 공부합니다. 자 화면 정지시켜 놓고 단어 함께 해주시고요. 시작 이제 이 뉴스 그 다음 부분 들어봅시다. former Nixon White House counsel and CNN contributor John Dean. along with former U.S. Attorney Harry Lippman. Glad to have both of you guys here. John, let me begin with you because this was such a significant moment. Of all the ways a judge could put their thumb on the scale, whether it's YD or including evidence or in witnesses and beyond, this was the ultimate. And when you look at what happened leading up to the ruling today, John, 이건 아까보다 좀 더 어렵습니다. 바로 번역 위주로 가겠습니다. 화면 정지시켜놓고 번역 시작 이 문장은 좀 잠시 후 같이 분석하겠습니다. 넘어가시고 번역 이 문장 같이 분석하겠습니다. 먼저 짧은 해석해 주시고 시작 자 이제 반대쪽으로 반대로 짧은 영작합니다. 영작 시작 화면 정지시켜놓고 번역 시작 여기서 데트가 두 번 나오는데 여기 데트는 코츠를 선행사로 받는 관계대명사 이고요. 두 번째 데트는 컨클루션 데트하고 동격을 나타내는 등위 접속사입니다. 이런 설명이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 분은 저희 책 가지고 문법 공부해 주셔야 되고요. 반대로 전체 영작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중요한 단어들 안개해 주시고 단어 암기 하셨으면 여기 오늘 우리가 공부했던 뉴스입니다. 끔찍하기 어려운 뉴스 제목은 이렇고요. 이거 찾아가서 시청해 주시고 지금 여기까지 하라는 대로 화면 정지시켜놓고 단어 암기도 하시고 번역도 하고 영작도 하면서 꾸준히 따라와 주신 여러분 여러분은 너무너무 훌륭하신 특별하신 분들입니다. 제 경험상 여러분과 같이 특별하신 분 천명 중에 한명도 찾아보기 힘듭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앞으로 어떤 분야 가시든지 천명 중에 한명밖에 안되는 엘리트로서 크게 성공하실 분들입니다. 현재 경제적으로 많이 힘드신 분도 계실텐데 건강관리 잘하면서 꾸준히 노력하시면 나중에 행복하게 웃을 날이 꼭 옵니다. 제가 그 산증인입니다. 저는 젊었을 땐 무척 가난했고 남자로서 육체적으로 허약했고 인물도 신통치 않고 잘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장례가 참 암담해 보였지만 꾸준히 노력한 결과 지금은 대한민국 노인들 중에서 가장 행복한 노인의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저보다 더 행복하게 될 소양이 있는 분들입니다. 계속 노력해 주시고요. 다시 한번 저는 기독교인으로서 여러분에게 제가 다니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꼭 한번 알아봐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현재 종교에 관심 없으신 분도 나중에라도 나는 왜 사나 그동안 왜 살아왔나 죽으면 어떻게 되나 과연 죽은 다음에 어떤 세상에 존재할까 과연 신은 존재할까 이런 진지한 의문이 드실 때 저희 교회를 1순위를 한번 봐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